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메가서디 학생 여러분 제가 이제 시리즈물이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자 에즈해석 학생들 많이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후취수식은 정말 꽃 중에 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또 뭘 질문을 많이 했었냐면요 선생님 고2때랑 다른 게요 다이어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이놈의 다이어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상담도 해봤고 수업도 해봤으니까 결론적인 거 딱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다이어 계통은요 외우시면 되고요 그럼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 그럼 어떤 걸로 외우면 됩니까 시중에 다이어만 정리되어 있는 사전 없는데 어떻게 외우죠? 라고 하도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다이어는 이미 올려놨어요 예전에 뭐냐면 제 게시판에 들어오신 다음에 좌측 메뉴에 보면 좌측 메뉴 쭉 보면은 좌측 메뉴 밑에 쯤 그러니까 좌측 메뉴에 공개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공개 자료실에 필수 다이어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단순히 다이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문까지 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다이어라던가 역대 그게 기출 EBS 기준이에요 3개년에 있던 모든 다이어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3개년 동안에 있었던 다이어를 그 정도만 제대로 외우셔도 다이어는 거의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 다시 그냥 여러 가지 뜻이 많거나 아니면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건 그냥 제가 업로드 해놓은 다이어 어휘장을 암기하시면 되는데 예문까지 같이 공부하시면서 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동사의 다이어예요 자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특히나 동사의 다이어는 뭐가 다르냐면 선생님 이 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뭘로 해석합니까? 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사의 다이어는 동사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제가 첫 지원부터 들어갔던 게 이거야 메이크의 뜻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메이크 만들다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는 거지 메이크가 만들다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정해져요 예를 들면 메이크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는 거야 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자 이 메이크는 자동사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품사를 보면 알아 뒤에 걸 메이크 뒤에 명사가 안 나오면 무조건 향하다 이 뜻이에요 어디로 향하다 예를 들면 He made toward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줬으니까 쉬웠지 마흔 학생들이 이거 아예 해석 못했던 문장이에요 자 그는 made 했다 문쪽으로 이게 뭐지? 만들었다가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지 메이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메이크 다음에 명사가 안 나왔거든 그럼 이건 무조건 향하다예요 그럼 메이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에이 만들다만 있나? 만들다도 있지만 되다도 있죠 자 뒤에 명사가 있으면 만들다의 뜻과 되다가 가장 기본입니다 동사의 다이오는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동사 뒤에 품사가 뜻을 알려줘요 거기에 맞게 동사를 계속해서 그걸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오늘은 자 원포인트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개시입니다 개시 개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예요 어 에즈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에즈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전이전 옛날 케이스를 보시면 알 거야 작년 수능에서만 에즈가 45번이 나왔어 그 45번 나온 수능에서만 28문제야? 그럼 질문 하나에 두 개씩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거 얼렁뚱땅해서 가시면 안 되겠죠 자 에즈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면 내가 약속하게 안 나오네 장을 지을게 지사 모의고사 안에 풀 때 개시라는 동사가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감으로 에즉해요 얼렁뚱땅 개스녀 동사가 품사에 따라 계속 뜻이 바뀐다는 거야 지금 이제 저 문장의 해석의 원리를 수원 학생들은 그냥 리마인드 하세요 아 내가 복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닌 학생들은 오늘 정보 하나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개스는 자 제가 예문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할게요 뒤에 품사가 뜻을 정해줘요 첫째 개 뒤에 명사도 안 나와 형용사도 안 나오는 거야 제발 이런 제목 외우지 말아라 선생님 이 개스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절대 그거 외우지 말고요 품사만 알면 돼요 개 다음에 명사도 형용사도 아니기만 하면 돼 그럼 뭐가 나와도 상관은 없거든 무조건 우리말로 뜻이 도착하다 도달하다 절대로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도착 도달로만 해석해요 두 번째 개뚜의 형용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나와도 돼 단 명사는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명사가 나왔으면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개뚜의 형용사만 있으면 절대로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배답니다 become의 뜻이에요 셋째 우리한테 익숙한 게 이거예요 개뚜의 명사가 나올 때지 그것도 한 번 나올 때야 개뚜의 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 뭐지 가지다 얻다예요 하나 더 있죠 Hey you got it? Yes I got it sir 뭐라고 쓰니? 이해하다 뭐냐면 개뚜의 명사가 한 번 나오면 얻다 가지다의 뜻과 이해하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수능 범위에서는 근데 잘 안 나와서 제가 안 쓴 거예요 네 번째 개스는요 명사가 두 번 나오게 되면 뜻이 또 바뀌어요 무조건 모모에게 모모를 모모를 가져다 주다입니다 모모에게 모모를 가져다 주다구요 자 그 다음 개뚜의 명사 다음에 명사도 있는데 뒤에 투동사 원형이나 과거 분사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그러면 해석이 자 주어는 명사가 모모하게끔 모모되게끔 다시 만약에 투였으면 모모하게끔 피피였으면 모모되게끔 시키다 만들답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처럼 해석을 해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해도 가는 게 이거야 개세트신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나왔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선생님 개시 뜻이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동사의 다여는요 기본적으로 뒤에 풍사에 따라 뜻을 계속 바꿔줍니다 개 다음에 명사 회용사 안 나왔으면 무조건 도착 회용사만 있으면 되다 명사가 하나 있으면 얻다 이해하다 죄송합니다 명사가 조만 나오면 모모에게 모모를 가져다 주다 개 다음에 명사 다음에 투나 피피가 나오면 명사가 모모하게끔 모모 되게끔 시키다 만들다야 그러면 자 정리하는 거는 15분 안에 끝나 문제는 뭐야? 아 외우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자 채화를 하고 어느 문장이 나오는지 간에 습관적으로 기억 떠올리면서 연습을 하면요 한 달 이내에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BS 제노만 따라가셔도 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한 달 이내에는 누구나 마수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해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는 야 개따이 뭐 나니? 전인사 명사 전인사 명사 개 뒤에 명사도 없고 형용사도 없단 말이야 무조건 도착하다 자 개따이 명사 아니니까 투가 그는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7시에 자 2번 우리는 음식과 의료를 제공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개따에 건강하는 형용사 돌아올 정도로 충분히 야생으로는 야 그냥 꾸며주는 말이 불가 주의 명사 없어요 돌아올 정도로 충분히 야생으로 개따에 형용사만 있으면 무조건 대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애들이 건강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의료와 음식을 제공한다 자 3번 너는 겟 야 문화 개 명사 걱정하지 마시고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에 불과해요 개따의 명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죠 얻다 가지다 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나이와 크기에 대해서 나무에 4번 그가 어? 줄리는 뭐게요? 명사 3달러 뭐게요? 명사 물론 3은 꾸며주는 말이지만 개따의 명사가 두 번 나오면 모모에게 모모를 가져다 주다 그는 줄리에게 3달러를 가져다 줬습니다 5번 너는 절대로 어? 겟 다음에 이거 명사가 대명사 명사야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까지 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겟은 시키다 하게끔 하다 시키다 하게끔 하다 너는 절대로 그가 이해하게끔 시킬 수 이해하게끔 만들 수가 없는 거다 6번 이 간단한 제안이 도와준다 마이클이 뭐 할 뿐만 아니라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언니는 세 번 쉴게요 또 뭐 할 수 있게 겟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지만 명사 pp까지 있지 겟 명사 pp 명사가 뭐뭐 되게끔 하다 시키다 더 많은 일이 수행되게끔 시킬 수도 있다는 거다 뭐냐면 여러분들 동사이 당연히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뒤에 풍사에 따라 달라지는 녀석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겟말교도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우리 교재했던 내용 중에 설명드렸지만 메이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부터 떠나다 남기다도 뒤에 풍사 풍사가 결정해주는 거고요 리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하나 읽어입니다 두 이게 하다니 두담의 명사가 있을 때 하다예요 두담의 명사가 없으면 참고로 무작위 죽여야 하는데 살다 지내답니다 한해도 안 빼고 EBS 교재와 육구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 교재 중에 혹시 문장예습의 원리나 어느 걸 수업해도 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동사의 다이어는 풍사가 정해준다는 거 그건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럼 이제 결론 하나 내드릴게요 동사의 다이어는 사실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1번 말씀드렸나 풍사에 따라 달라진 다이어는 제가 이미 제 게시판에 필수 다이어 어휘장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웬만하면이 아니라 수능 아니에요 6평 전까지 이걸 만약에 지금 본다면 6평 전까지 외우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6평 대비 전에 그리고 선생님 제가 지금은 내신 공부 때문에 중간고사 이해해요 5월 달에는 꼭 외우세요 다이어를 외우면 해석이 편해집니다 자 오늘 다이어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